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19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새벽 2시 46분인가 48분인가 그 무렵에 푸틴이 자기 전용기를 타고 평양에 도착을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몇 시간 기다렸다가 푸티를 맞이해서 원래 1박 2일짜리 회담이 1박도 아닌 하루짜리 회담으로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제정치의 가장 핵심축은 러시아 북한 관계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큰일이 북한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다음 주일날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번 주 지난주에 일어났던 미국과 중국 사이에 몇 가지 재미있는 의미 있는 그런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무너지는 중국의 전략 변화 미국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시진핑이 집권한 지 이제 14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14년째 돼가고 있는데 중국몽 중국몽은 미국하고 한판 붙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을 밀어내고 자기가 세계 1등이 되는 것인데 그 전략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고 바꾸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중국에서 급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학자가 지금까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사실상 엉망진창이었다 정말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하면서 더 강력한 대중국 정책을 요구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두 가지를 뭉뚱거려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로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세계 챔피언이었죠 하여간 1800년까지 1800년대까지 돈도 사실은 중국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였는데 그 큰 나라를 중국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는 사람이 시진핑이다 중국의 꿈을 다시 이루는 사람이 시진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아주 불길한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미국 국회의원들 거기 이제 도서관도 미국 국회 도서관이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그러죠 아마도 미국 국회의원들을 위한 연구센터가 있는데 콩그레셔널 리서치 서비스라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보고서가 상당히 권위를 자랑하는 보고서인데 거기서 최근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시진핑이가 자기 이름으로는 아니지만 가족 명의로 7억 달러 이상을 미국에다가 은닉했대요 재산을 우리나라 돈으로 치니까 1조가 넘는답니다 1조 이런 망신스러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가 지금 막 전파되고 있는데 이건 제가 또 다른 매체에서 본 겁니다 시진핑 using relatives 친척을 이름을 빌렸다는 얘기죠 to conceal 숨기기 위해서 707.2밀리언 7억 702만 달러입니다 20만 달러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한 나라에 더군다나 공산국가에 그것도 자유주의 국가라면 트럼프처럼 부자가 대통령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 그리고 또 미국하고 싸우는 나라 미국하고 싸우는 나라에 미국의 자리를 뺏겠다는 그 수장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농담이지만 싫어합니다 중국이 AI를 엄청나게 발전시키고 있죠 미국 못지않게 artificial intelligence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AI 거기에 수많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중국 사람이 재미있게 물어봤습니다 중국 사람의 꿈은 뭐야 중국몽은 무엇이지 what is the Chinese dream 중국 사람의 꿈은 무엇이야 그랬더니 놀랍게도 AI가 돈을 벌어서 미국에 이민 가는 것이 중국 사람의 꿈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난리가 났었죠 바로 시진핑이 그 꿈을 실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 벌어서 미국에 이민 가는 것 그렇지 않으면 왜 돈을 숨겨놔요 그래서 오늘 시진핑이라는 인물을 서양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것도 한 번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2022년에 시진핑이 3연임으로 들어가죠 원래 중국법에 의하면 5년씩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는 것은 사실은 반칙인데 시진핑이 나는 중국을 미국보다도 위대한 나라로 만들 것이야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가지고 3연임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3연임 차인데 그때 산연임 될 때 세계 각국 언론들이 사실은 조롱조롱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기사가 나는데 그 기사가 땡큐 시진핑입니다 시진핑 당신이 한 번 더 하니까 고마워 당신이 한 번 더 하는 것이 미국과 서방 측에 도움이 되거든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만난 미국 학자들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시진핑이가 계속하는 게 미국한테 좋대요 왜 그러냐면 중국을 망칠 테니까 그래서 땡큐 시진핑이라는 이런 기사들이 막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에 직접 나왔던 말이에요 당신이 4년임 직권은 15년 차로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미국과 자유주의 국가들이 역사에 예상밖에 엄청난 축복으로 기억될 것이야 지금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죠 월스트리트 저널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소평이 중국을 부자로 만든 사람이죠 계약과 개방을 통해서 그런데 시진핑이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국제사회의 반발을 초래하고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거 중국이 더 커지면 안 되겠다 하고 경계하는 이런 상황을 시진핑이 만들어낸 겁니다 어틀란틱 몬슬리라는 유명한 잡지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중국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시진핑이가 10년하고 관두는 것이 맞는 것인데 한 번 더 하는 것은 중국의 실수인데 그 중국의 실수는 미국한테 도움이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진핑 때문에 미국의 패권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아메리카는 시진핑은 원래 팍스 아메리카를 뒤집고 싶어 했죠 팍스 시니카 중국이 세계 1등이 돼야 돼 미국의 시대는 이제 가야 돼 라고 하고서 정치를 했는데 이제 아틀란틱 몬슬리가 비꼰 거예요 팍스 아메리카나를 없애려는 인물로 이렇게 집권도 길게 연장을 했지만 오히려 팍스 아메리카를 보존한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게 조롱하는 식으로 2022년에 뉴스들이 나왔지만 지금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틀란틱 몬슬리에 나왔던 그 그림이에요 China's mistakes can be America's gain 중국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데 그것은 미국에 도움이 되겠지 시진핑이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여기 그림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죠 밑에 그 바나나 껍질이 있습니다 바나나 껍질 잘못 밟으면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것이죠 아틀란틱 몬슬리는 가끔가다가 아주 정말 역사에 남는 그런 논문들이 나오는데 이 논문이 역사에 남을 정도로 유명한 논문은 아닙니다만 하여간 재미있는 그런 분석을 한 논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이 하는 말 그대로 담비될 필요 없다 중국을 망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국 학자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자기네들은 시진핑이 더하는 게 너무 좋다고 그래서 중국을 망칠 테니까 라고 한 말을 이 잡지에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시진핑의 3위원님은 비극적 실수가 될 것 시진핑이 독재가 점점 강해지고 그리고 조화로운 미국과 함께 사이좋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제압하고 미국과 싸우고 미국과 투쟁하는 이런 모습을 버림으로써 미국이 중국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시진핑이가 집권하고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옌셰팅이라는 청와대학교의 그 유명한 교수입니다 중국에서는 알아주는 학자인데 저 사람이 2023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는데 2013년에 쓴 책인데 딱 10년 후에 미국과 중국은 어떤 측면에서도 동급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책입니다 정말 저 책을 보면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시진핑이 10년 후에 미국과 동급의 나라로 중국을 만들어 놓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2023년은 중국이 미국과 동급에 된 나라가 아니라 수많은 중국 전문가들이 아하 이제 중국의 발전은 끝났다 라고 하는 그런 해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은 중국의 발전이 이제 섰을 뿐만 아니라 아 이제 잘못하면 붕괴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사실들이 많이 보여줬던 해죠 이건 우리나라 신문에 나왔던 조선일보 작년 4월에 나왔던 그런 기사와 표인데 여러분 그 앞에 그 파란색으로 된 것은 미국의 1인당 GDP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국이 증가하는 거하고 미국이 증가하는 거 미국의 각도가 더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거는 우리가 상상을 못했던 얘기죠 2017년만 하더라도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2030년이 되면 미국과 중국은 GDP에서 이제 미국이 중국한테 밀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표를 보면 밀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오죠 미국이 오히려 증가 속도가 경제 속 증강 속도가 중국보다 더 가파르게 더 높다라는 이런 사실을 2023년 무렵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데이터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인데 정치는 공산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필수적으로 유래되는 그런 문제점인데 중국의 GDP 자체가 페이크다 가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5%라고 발표를 하는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5%가 맞다 중국의 정부가 발표한 5.5%가 아니라 이런 유튜브가 나왔죠 이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학자들 우리나라 중국 전문가들이 작년 여름부터 아주 급격히 중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시체처럼 쓰러진다 목숨 걸고 숨기고 있다 그리고 저 옆에 김종호 박사라고 제가 잘 아는 경제학자인데 미국 건물들이 중국을 계속 방문하고 중국은 더 위험해지고 있다 저건 미국이 시진풍을 경계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저기 박종호 교수라는 분이 미국을 절대 중국이 이길 수 없고 지금 중국이 울고 있다 이게 전부 다 작년 작년 여름에 나왔던 그런 기사들입니다 작년에 중국을 대학 졸업하는 학생들이 도무지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실업자가 너무 많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대학생들이 참 우리는 대학 졸업한 다음에 쓰레기다 해가지고 쓰레기 통유에다가 자기네들 이렇게 가서 쭈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에 그냥 넘어졌어요 자기네 시체나 마찬가지라고 이런 식으로 중국 경제가 아주 급격히 망가지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중국이 제대로 온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안 하기 때문에 망가지는 겁니다 이제 한계가 온 것이죠 둘째는 시진핑의 공격적인 외교 정책 때문에 미국이 마음먹고 중국을 짓밟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겹쳐서 지금 시진핑 정권이 최악의 문제점에 도달한 것이죠 이거는 이제 금년 2024년부터 나온 뉴스들입니다 발버둥치는 중국 경제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무역에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미국에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 미국이 이제 멕시코 거를 많이 사옵니다 그래서 미국의 무역 1위가 중국이 아니라 멕시코로 바뀐 거예요 서플라이 체인을 미국이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이런 상황이 2024년에 보이는 그런 중국이 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에 중국이 더 커지는 것을 이제 전 세계가 경계하는 것이죠 시진핑 탓입니다 저거는 그리고 금년에 중국이 대만 문제라도 어떻게 좀 우호적으로 해결되기를 대단히 원했습니다 대만에 혹시 민진당이 아니라 국민당 중국하고 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국민당 후보가 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민진당 민진당은 중국이 보기에 뭐가 문제입니까 독립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당이죠 나 독립할 거야 중국하고 통일 안 해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중국이 싫어하는 그런 정당인데 민진당이 12년 집권에 성공을 했습니다 중국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됐죠 5월 21일 날 라이칭더라는 차잉인원이라는 대통령이 이제 인기를 마치고 라이칭더라는 사람이 대만 총통에 취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취임사에서 중국은 대만을 무력 침공하고 싶어하는 나라인데 세계가 전쟁 공포에 떨지 않게 해야 된다 하고 참 그 결기를 다지는 그런 연설을 취임연설을 했었습니다 중국한테는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가장 최근 겁니다 제가 6월 16일 거기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괜찮은 학자들이에요 박승천 교수라는 분은 중국 칭화대학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주중대사관에서도 근무를 했고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중국창업론 교관교수 그래서 이제 정품학자들이죠 이런 사람이 6월 16일이니까 지금 며칠 안 됩니다 중국을 가보고 경학했다 베이징도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준영 교수라는 이분은 이제 좀 정치학자인데 중국의 군사 문제 이런 걸 많이 또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한국외국어 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도 이제 대만 국립정치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중국 가보니까 너무 처참하다 돈이 없어서 고기도 못 먹는다 우리가 생각할 때 중국 사람은 참 고기 돼지고기 특히 잘 먹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중국을 한동안 안 갔습니다만 중국을 가본 사람들이 가서 보고서 중국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라든가 또는 촉각을 가진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며칠 전 얘기죠 6월 14일자 한국경제신문에 났던 기사예요 중국의 대졸자가 1200만 명이 갈 곳이 없다 여러분 1200만 명이 갈 수 없으면 저게 혁명이 나는 겁니다 혁명이 나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중국 문제 전문가들 몇 명이 이제 버스도 안 다녀요 중국은 정말 죽을 맛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금년 6월까지 작년 여름서부터 계속 중국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뉴스들이 쉬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중국이 너무 이제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시진핑이 국가 전략의 진행 방향을 바꾸겠다라는 뉴스가 이제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 주석은 미국을 밀어내고 세계 초일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야심을 가진 중국몽을 주창해 왔지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듯이 중국 경제가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 중국을 망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중국이 너무나 세게 나가니까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시작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미국의 대중국 정책 때문에 저런 문제점이 유래했다고만은 보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문제가 외교의 정책을 바꾸면 해결될 수 있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고 볼 수 없다라고 저는 보는 편이죠 또 한국경제신문 6월 17일자입니다 바로 엊그제 거죠 시진핑 얼마나 다급했으면 만신창이가 된 중국이 중대 결단을 하이다 그래서 시진핑이 앞으로 몇 년 동안 대외 정책이 신품질 생산력이래요 미국하고 맞짱 뜨거나 중국몽이 아니라 이제 좋은 물건을 잘 만들어 가지고 기술을 혁신하고 제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미국하고는 사이좋게 지내고 그런데 저것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지금 중국몽을 접을 수가 있나요? 중국몽을 접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는 지금 사실상 그렇게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미국의 목표는 뭘까요? 미국의 목표 우리가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에 아주 잘못된 가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하듯이 정당하게 페어게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중국은 10% 성장 미국은 3% 성장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앞서게 될 거야 국제정치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페어게임이 없어요 미국은 1등을 유지해야 되고 중국은 1등을 하고 싶은 두 개가 다 맞는 겁니다 올바른 국가 전략이에요 중국은 1등을 하고 싶고 미국은 1등을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둘 다 올바른 전략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는 그것이 이제 국제정치의 비극적인 측면인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무감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어느 정도 크니까 미국을 아직 앞서기 전에 미국을 제끼겠다는 그런 공세적인 외교정책을 시진핑이 만들어놨고 미국은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정책을 바꾸겠다 그러면 미국이 아 중국이 착하게 나오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중국을 이제 이쁘게 대해주겠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바로 이 문제인데 도강양회로 반전을 노리는 중국 도강양회는 시진핑이 아니라 중국을 이제 개혁 개방을 한 이제 등소평의 정책입니다 도강양회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숨어서 칼을 간다예요 숨어서 칼을 간답니다 나는 중국 사람들의 대전략이 되게 웃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숨어서 칼을 갈면 모르나요 다른 나라가 미국의 CIA가 중국이 칼 가는 거에 있는 것을 모르나요 중국의 전략이 디셉션 기만 전술이 많습니다 중국의 최고의 전략 서적이 뭡니까 손재병법이죠 손재병법도 기만 전술을 대단히 강조하는데 그래서 기만 당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다 CIA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이죠 중국이 도강양회로 지금 시진핑이 다시 도강양회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 사람들 얘기입니다 세계 초강대국의 지위를 잃지 않으려는 미국의 공사는 중국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무시무시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국제 구조라고 말할 수 있죠 시진핑의 정책 한번 보겠습니다 도강양회 중국이 30년 동안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며 지켜온 원칙입니다 일단 시진핑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중국이 미국한테 대들지 않았어요 도강양회 도우는 감춘다는 뜻입니다 도광 빛을 감추고 금음 속에서 실력을 기른다 양회 그러니까 중국이 뒤에서 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스트레티지 오브 디셉션 기만 전략인데 등소평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 등소평이 한 다음에 등소평 때문에 중국이 어느 정도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좀 늘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도강양회는 그만하고 이제 우린 일어설 거야 일어서는데 그런데 그것을 미국하고 맞짱 뜨는 싸움하는 그런 식으로 일어서는 게 아니라 평화적으로 일어설 거야 그래서 그 도강양회 등소평 다음에 나온 것이 푸진따오의 화평굴기입니다 화평굴기 평화적으로 일어선다 China's peaceful wise 영어로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번역했죠 peaceful development 그런데 이제 미국은 중국한테 일어서지 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평화적으로 일어서는 거든 뭐 그냥 맞짱 뜨자고 일어서는 거든 전부 굴기하지 말라니까 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시진핑 대의로서 중국몽으로 확 바뀌었다 중국몽은 본격적으로 싸움하자라는 것이 됐는데 왜 1등은 하나밖에 없죠 1등이 둘이면 이런 싸움이 없습니다 세계의 1등은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과 충돌과 마찰을 일으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미국이 대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진핑이 이거 죽겠네 하고서 지금 바꾼 것이 신품질 생산력 저거는 전략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몽으로는 전략으로서 그래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신품질 생산력 이것이 국가의 전략이 될까 그래서 내가 좀 의심을 했죠 이게 국가 전략이냐 그리고 우리나라 기자들이 지금 시진핑이가 중국몽 대신에 신품질 생산력으로 바꾼 것은 다시 도광양회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최근에 보니까 중국에 투자하느냐 차라리 미국에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전 세계 대부분 돈이 미국으로 이제 투자가 된다고 그럽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미국에 투자하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해외 투자에 전 세계 해외 투자의 3분의 1이 미국으로 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팬데믹 이전에 미국에 대한 투자는 5분의 1도 안 됐어요 18% 그런데 지금 중국으로 갈 돈이 다 오히려 미국으로 가고 있다 저거 투자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는 데다 투자하는 거겠죠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국제정책적으로 말하면 이길 수 있는 나라 쪽으로 돈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미국의 반응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미국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시진핑이 꼼수를 다시 부리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시진핑의 중국몽에 대해서 본격적인 반응은 사실은 트럼프입니다 오바마가 피보트에이샤라는 정책을 썼죠 아시아를 축으로 삼겠다 그런데 피보트 그러니까 너무 말이 세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중동은 아니고 아시아냐 그런 뜻으로 오해받을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질문하면 아니라고 그냥 나는 아시아를 다시 균형화시키겠다 리발란싱에이샤 그래서 아시아의 재균형 전략이라는 말로 피보트에이샤를 이렇게 약하게 리발란싱에이샤라는 말로 오바마가 썼죠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중국하고 본격적으로 맞짱을 뜨는 겁니다 중국은 중국몽이라는 것을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몇 년 전에 들고 나왔죠 트럼프는 거기에 맞짱을 떠서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리고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을 계속 1등이야 미국 우선주의를 이제 강조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지금 바이든 시대 때는 특별한 게 없어요 오바마의 넘버2입니다 오바마의 넘버2인데 제가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책을 한 권 이번에 앞으로 미국과 중국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함축해 주는 그런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보실 텐데 더 로스트 데케이드 제목이 좀 무섭죠 2011년에 2011년에 미국이 미국은 지난 200년 동안은 유럽 국가입니다 미국의 제일 중요한 것은 유럽이에요 그런데 2011년에 아시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오바마 때 미국의 정책 방향을 아시아로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분 얘기로는 돌려서 어떻게 했는데 아무것도 못했잖아 10년 까먹었잖아 라는 책을 쓴 겁니다 로버트 블랙윌 아주 유명한 미국 학자죠 리차드 폰테인 이거 두 사람이 썼는데 로스트 데케이드 10년 동안 미국을 허송세월을 하였다 이거 보는 눈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그랬죠 미국이 하도 중국을 못 살게 굴어가지고 시즈핀이가 국가 정책을 바꾸려고 한다 그런데 미국에 저 사람은 되게 강성 같아요 미국이 한 게 뭐이냐 10년 전보다 지금 미국이 더 안전하냐 중국이 10년 전보다 더 못하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엄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아시아를 축으로 삼고 외교 정책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런 게 뭐냐라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다 읽으면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저분의 기본 입장은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은 지난 10년 동안 실패했다 중국을 완전히 제압해가지고 무릎 꿇리는데 실패하였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이 두 가지 사건이 겹쳐서 일어난 것이죠 이 책이 나온 거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6월 10일 날 간행됐습니다 뭐 요새 하도 세상이 빨라져가지고 그 책을 벌써 이제 제가 손에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앞에 이제 서문 쭉 읽고 보니까 지난 10년간에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실패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한 책입니다 그분이 몇 년 전에도 그 글을 썼어요 이제 카운슬 온 포린 릴레이션스라고 미국에서 아주 외교 정책이 유명한 연구소죠 거기서 2020년에 도대체 미국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서 너무 환상에 빠져 있다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환상에 빠져 있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환상에 빠져 있다 이 환상에서 빨리 탈피해야 된다 뭐 쉬운 얘기를 중국은 때려 잡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거를 이제 훨씬 키워서 이번에 이제 책으로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국과 중국 관계에 관한 그런 역사도 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그 책을 풀어나가고 있는데 미국이 외교 정책의 실패가 2차 대전 이후에 세 번 있었답니다 블랙 윌 교수에 의하면 1965년에 월남에 개입한 것은 실패다 그리고 2003년에 이라크 때린 것도 실패다 전쟁 안 하고도 다 할 수 있는 일을 잘못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실패는 중국을 제압하지 못한 것이 실패다 3대 실패 중에 한 나라라고까지 얘기하니 그러면 오바마하고 트럼프는 화날 것 같아요 다음번 미국 정부는 아마 블랙 윌 교수의 조언을 따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에서 잘 행동하는 것은 미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이슈다 그렇죠 이제 미국은 유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유럽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세계 챔피언들이 세계 부자 나라들이 다 아시아에 있어요 그리고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들도 다 아시아에 있습니다 세계 2등 3등이 아시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아시아를 잘 다뤄야 되는데 이 책을 로렌스 서머스라는 재무장관 했던 사람이 평을 했는데 이 책이 대단히 상쾌한 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 정책을 이해하려는 사람 또는 미국 정책을 만드는 사람 모두가 다 이 사람이 주장한 바를 곰곰이 새겨봐야 될 것이다 그 견해가 다를지라도 블랙윌 같은 사람의 견해를 미국이 따른다면 중국은 언제 이 외교 정책이 완성되겠습니까 중국이 미국한테 도전하는 도전자의 위치에서 떨어져 나가는 날 그날 미국의 피보트 에이셔 정책이 승리로 종결된다고 주장하는 책입니다 지금 중국이 여러모로 어려워요 여러모로 어렵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국가의 진행 방향을 미국하고 맞짱을 뜨자에서부터 다시 숨기고서 발전에 치중하자라고 미국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즉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중국 때리기가 먹히고 있다고 얘기하는 이 상황에서 바로 그 시점에서 뭐가 먹히니 오히려 중국이 더 커졌잖아 10년 전보다 우리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이야 더 로스트 데케이드라는 제목의 책이 미국의 알아주는 외교 정책 분석가가 이런 책을 썼다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책 같은 거 가지고 논쟁도 하고 국가의 정책 방향도 바꾸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지난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북한 관계 북한과 러시아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